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뭐하지 서울 식물원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보는 시리즈물 튤립 두번째 영상입니다 튤립 영상을 한번으로 그칠까 했는데 워낙 튤립의 종류도 많고 그리고 또 새로운 꽃들이기도 해서 그냥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두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튤립들과는 또 다른 종류들이기 때문에 같은 튤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명패에 붙은 이름들을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 것으로 그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튤립길을 걷는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튤립을 감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걸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튤립이 약간 전성기를 지나서 다소 옹성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볼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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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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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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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